어디서? 누가 먹어? 마차지 벌레냐고요? 마차리와 rése가디랑 붙이면 누가 이길지 궁금하다. 솔직히 내 생각에는 셔디 님이路 쓰레기가 이겨요. 야, 내가 이기지. 쓰레기가 누구야? 일단 쓰레기는 셔디 님이고 핵팩이 모르니까 마차리 님이. 아, 그래? 느. 아카니가 저런 말하니까 되게 이상하다 야 왜 그래 아카니 많이 늘었어 왜? 내가 왜? 아카니 많이 늘었어 그 전에 한 걸 생각이 이게 나서 야 너 이제 아카니한테 안 돼 내가 저 이제 아 안 해서 그래 못 해서 그래 룩 없어? 아 진짜 이 사람도 안 되네 스묵가 좀 느리다 느리가 없어 빠르다 진짜 룩만 하다 이거 하니까 느리다 빠르다는 느낌 뭐야? 아 느린 것 같은데 룩만 해가지고 되게 빠르다는 느낌 진짜 슈퍼맨 이는걸 딱 깜찍한 노래 들어가라구요? 깜찍한 노래? 알았어 그럼 셨디가 부른 숫자송을 지금부터 틀어 드릴것만 하겠습니다 오우우우우우우 나 당면 ArgentianPan 나 구독자 만만 넘기면은 이벤트에 해야하거든 그때 써먹을라고 뭐야 내 목소리 절정적이라고 말하는것 Tesla 바이오 해저드 컨텐츠가 있어 키디믹 저 키디를 끓이죠? 키디를 내가 살린다 죽었는데? 와, 키보디 아, 키보디 뭐지? 아, 터졌다 어? 무서울래? 앙커보디 앙커바뚜 우와, 우와, 우와 야, 여기 찍어봐, 여기 형님, 여기 개껄 자리, 개껄 자리 진짜 여기 들어와서 아무도, 절대 안 맞아 그, 그래?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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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 도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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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키보드, 야, 키보드 치워, 게임하니? 형, 형, 뚫렸어, 큰일났어 위층에 있어요? 진짜, 브리칭 차지한다, 브리칭 차지한다 뭐야, 얘 누구야? 아가니야, 안녕? 어, 내 위치에 뭐야, 어디야? 야, 드론 죽였어 잘했어 잘했어 죽 놀랐네 어, 자령 부셨다 펑해, 그냥 펑해 수류탄, 어, 예고 여우, 갓거, 갓거 아 야, 저기 어? 형, 아니다, 아니다, 앞이다 아, 저 오른쪽에 하나 더 있었어 애쉬도 있었네 형, 나라면 옆에 문 따놓는다 아, 내 위치, 내 위치 어떻게 하나 잡고 어딨어 드론 저디야, 오른쪽에 조심해 오른쪽, 오른쪽 거기 거기서 왼쪽 살짝 왼쪽, 거기 살짝 왼쪽 거기, 그 안에 거기, 그 안에 하나 애쉬 어디야 그 방 안 아카니 여기요? 어, 여기 저 방 안 돼 가스 좀 뿌릴래? 이 왼쪽 방에 아, 여기 저 방 안 돼 아, 여기 저 방 안 돼 저디는 현재 구경하고 있습니다 어, 맞아, 맞아 아카니의 사랑의 구애래 아, 잠깐만, 수류탄 거기, 어디야, 들어가 부서졌어, 수류탄 오른쪽이 적 어, 아! 오른쪽이라며요 오른쪽이었잖아 그거 왼쪽이야, 거기가? 뭔 소리 어디 있었는데? 흐흐흐흐흐흐흐 나 왼쪽이 미션 성공 아냐, 10평가 가능합니다 다 지면 가능해요 음? 아, 다 치자, 다 치자 야, 그, 야 너, 셔디야, 너 여자한테 사람 맞는다? 응? 여자한테 사람 맞는다? 여자가 누군데? 어맛, 부러워 여자, 여자, 여자 그냥 여자 여성 여자, 여자 그니까 누구한테요? 시청자, 시청자 나, 나, 나 그니까, 여자 시청자들한테 사랑을 받는다고 나 그니까, 누구 나 어, 답답해 나라고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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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 그니까 누구, 여자 누구 말하는 건데요? 나 그거 물어본 거야 나요 여자 시청자가 한두 명이겠니 시청자, 여자 시청자 저 말하는 사람은 한 명이겠지 어, 아, 서문다 님 올라오고 오렌지 님이 떨어지셨구나 헤엑 셔디야 에? 3일 전화단 말인가 스카이프 봐봐 뭐야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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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진짜? 왜 나 볼래, 나 볼래, 나 볼래, 나 볼래 진짜요? 너 이제 쩔이야 너 이제 쩔이야 아, 진짜 어이가 없네 뭘, 뭘, 뭘 3등 뺏김? 아, 저 열혈에 3등 뺏겼다고 아, 열혈에 3등 뺏겼다고 아, 열혈에 3등 뺏겼다고? 누구야 분바라 쓰잖아 누구야 셔디님 지금, 어, 충전한 소리 들린다 어, 충전한 소리 어, 충전한 소리 어, 아닌데? 어, 돈 없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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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에잇, 이게 좋다고요? 음, 제디님이 더 앞으로 할 줄 아시는구나 어, 응 4.000개가 절살에 3등 뺏 내가 발견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 4.000개지 export 그거는 제디님 주님 알았어요? 박 바위어 사 segurança 밑에만 conve bağ 끝나고 dai 아, 이런 이게 아, 아 맞았어 나 맞았어 우리 깜 делеtre 마나 DOㅎ 아,éré mermaid 우리 깜데기 누구한테 맞았 App Legend 너한테 맞을 때 이 자식아 개소름 너한테 말로 뚫을 맞은 것 같아 지금 오오오 아 저 공같은 동생님이에요? 그렇군요 아 감사합니다 혜덴이 돈 없어? 혜덴이한테 못 주신거니까 감사합니다 뭐래? 3등 무슨 아 3등? 아 저기있잖아 2층 계단 아잉 어 근데 여기 1층 방에 아무도 없는데? 들어가도 되겠다 아까 2층 가봐 2층 싫어 알았쪼? 알았쪼? 으응 아이 귀여워 진짜 아 이렇게 영원해지고 싶어 저거 반어법인지 진심인지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다 아 저 분명 반어법이요 좀 다 아 뭐야 와 개깜짝아 헤헤 헬륨님 봐 셰님 숫자, 숫자, 숫자송 듣고싶으신데요? 아우씨 어? 이 킬도 안에 아무도 없네 어? 어? 앞에 앞에 아 아 저기 배워 봤을 땐 아무도 없었어 어? 어? 나 적팀 밟았어 어? 나 저 나 적팀 밟았어 어? 어? 아? 어? 으응 으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 아 아이 개웅진네 오오오오오 어? 아래층이야 아래층 아 아 아 저팀 밟았어 깜짝 놀랐네 아니 들어와서 뭐 걷는데 뭔가 내 논낮이가 물컹 밟히는거야 뭔가 아 놀랬다 진짜 밟아가지고 킬 했어요? 물컹? 이거 알아? 창문에 있을 때 레펠 타고 그 스페이스로 들어오는 거 그거 밟히면 죽는다? 물컹 한 번 더 못 봤죠? 아 진짜야? 어 몰랐지 넌? 아 발차기에 맞으면? 아니 발차기 말고 그냥 아래 엎드려 있으면 창문 아래 아 진짜? 네 밟혀 죽어 아 진짜? 신발 표시 뜨면서 죽어 신발 표시 아 엄청 웃겼네 킹이 2,250을 넘어간다 아 제니스님 자지마요 아 제니스님 해주세요 선생님이 귀여운 척하면 이거 맞아 봐준대 아 선생님이 귀여운 척 한 번 하면 될 것 같아 정말 좀 조용히 해요 제니스님 그런 말 안 했어요 휴 한 번 하면 되는데 휴 아니 그거 하면 나 새로 당해요 아니 안 당기는 생각보다 내가 많이 조사해봤는데 안 당이 빨리 해봐 네 한 번 하자 뭘 한 번 합시다 아니 왜 하필 많고 많은 걱정이 그걸로? 범 딴 거 해 맞아 당팀 어디? 야 여기다 칵칸 달면 100% 킬 어디요 여기다 칵칸 달면 100% 킬 어 거기 칵칸 달면 무조건 킬이야? 왼쪽으로 달리기 해 멍충아 왼쪽으로 달리기 하라고 왼쪽으로 달리기 하라고 뭔 소리야 여기로 달리기 하라고 와 답답 와 답답 자 어디서 와 와 멍충한 것 봐라 아 그만 좀 눌러라 아 그래서 내꺼 내꺼 부신거야? 나한테 다시 빼라카면 되잖아 광장 여기 내가 부숴어 아이씨 내가 안 부숴다니깐 난 킬 주기 싫어서 화났다요? 하.. 진짜 장난이 깊다 화났다요 샤드님 내가 그럼 킬 줄길로 하고 화났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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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탁 붙어있잖아 그럼 무슨 소리가 들려 그때 그냥 바로 쉬 팍 던지면 그냥 바로 부족한게 오케이 홍보다이 어디 진짜 하면 잘한다이 들어왔어요 로비 진짜인데 샤드님 나 못믿어요? 고객님 얘네 캐주얼을 하고 있어 랭크 돌리지 형 그냥 제닉스님 기다리는데 나갈까요? 이거 뭐 불이익보는거 없잖아 랭크 아니라서 아냐아냐 그래도 한판이 이거지 패드형 앞에 드론 창문에서 쓰나 창문에 쓰나 창문에 쓰나 창문에 쓰나 키리 어떻게 이겼어? 키리야 창문에 쓰나 어디 창문 어디 창문 뒤에 매달려있다 너가 알려준거 쓴다 홍보다이 서마이트 창문에 있어요 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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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안가 아 여기있다 아 나도 봤는데 이 오른쪽 이 오른쪽 라이플이 아니라서 잡기 힘들어 그냥 막아 막아 바리케이드 막아 옛날에는 이렇게 밖에 나가서 사람 잡잖아 저 사람들이 오오오오옆 막 이랬거든 이제 막 그냥 아 뭐야 아직 1킬 밖에 못했네 막 이러면서 그냥 보고있어 아이씨 너무 고정관념의 문젠가? 나만 잡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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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해진거야 이거 본거 같았는데 아이씨 아래층에서 들어온 것 같은데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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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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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맛있겠다 햄버거 햄버거 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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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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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발은 별로 맛없더라 나는 진짜 맛있어우 로비로비로비로비로비로비로비로비똑 잡을겠다 잡을겠다 지금 나은 지금처럼 나의 차입니다 올라가는데 떼쳐 1층에서 2층으로 키리아다 키리아다 키리아 키리님 없는데? 거기 아무도 없어 아니 예시 있었어요 없어 없어 그 창문에서 쏜거야 창문에서 셔디야 셔디야 그 너 왼쪽 그쪽 그쪽으로 그쪽으로 하나 여기? 지키면 돼 얼마 안 남았어 치킨 피자 치킨 피자 치킨 피자 치킨 피자 치킨 피자 아 맛있겠다 치킨 피자 족발 보쌈 햄버거 스파게티 파스타 아 맛있겠다 감자튀김 감자튀김 치즈 스틱 치즈 스틱 뭐야 여기 뒤 뒤였잖아 아 여기다 나이스 아칸 오오 셔디 나이스 깜뜩이 나이도다 뭐야 여기 뭐한데 오오오 봐봐 셔디가 1킬하면 다 오해 아이씨 부럽다 너도 옛날에 쩔했는데 내가 요즘 너무 잘해져가지고 뭐? 응? 그거 윈도우 그거 윈도우 키 누르고 그림판 치면 되지 않나? 쟤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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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쟤찡 다 나갔네 아자씨 뭐야 한 명 남았어 또 뭐 까먹어? 어 우리 단체로 나가 뭐야 이거 뭐 까는 소리야? 사탕 까는 소리 사탕 상대 한 명 나가도 아이 귀여워 제니쭈 제니쭈님 제니쭈님 언제와요 제니쭈님 언제와요 제니쭈님 하고 있는데 어떻게와 제니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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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백이 말하면 불쌍하다 그거 아저씨도 내가 지어줬는데 누가 지은거야? 어 아저씨 제찡 아저씨 쟤찡 쟤찡 나 지금 여기 어딨는지 모르겠어 파이가 지은거 아니었어? 그거 파이님이 내꺼 듣고 웃기다고 말해주는거였어 아저씨 아저씨 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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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인데 뭐 그러네 한 명인데 야 죽빵? 어 그게 죽빵전 죽빵전 너 이미 죽빵 못해 아니 해 그냥 혼자 총알 다 낭비는다 안 돼 걔네들이 안 돼 혼자 무빙하면서 뭐야 총 쏠까 안 돼 칼 죽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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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가지마 가지마 바로 들어가 바로 들어가 바로 들어가 바로 들어가 슉 권총 들어야지 친구들 들어가 야 멋있게 들어와 맛있게 들어와 아 어 아 아 진짜 아 아 멋있게 푸웅 휴우 오 멋있다 오 아 저도 가면 안 돼 종괴가 안와 안와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엘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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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자결했어 형 둘러싸인은 두려움에 자살을 해버렸어 자결했어 제주도 제주도는 뭐야 아 여행 가고싶다 제주도 가고싶다 왜 단체로 제주도 갈까? 나 어차피 제주도 가야 되는데 시간 없어 예상 말해봤어 진짜 가고싶다 일을 다 일을 해 휴가 없잖아 설 때 간다면 갈 수 있는데 다들 못가잖아 나 설 당연히 설 전날은 안돼 아니야 설 때 3에다 일해 저희들 때려치자 왜 나래 내가 가고싶은 회사 차라리 유튜브할래 유튜브 돈 많이 주는데 한달에 피자 한팔이나 나와 우와 차단이 그게 또 잘 돼야 되잖아